아신대 총동문회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증경 회장단과 이사 취임 예정자 임명희 목사가 아신대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정홍열 신임 총장과 이장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30일 성명서에서 정홍열 총장은 행정기획처장을 맡았던 2020에서 2021년 신입생 충원을 위해 허위 입학을 허용했으며 이장호 이사장은 아신대 서대문 캠퍼스 개발을 주도하면서 부채와 종로 건축과의 계약 문제로 학교 발전의 걸림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장과 이 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